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김보통 작가의 암환자 그리고 디피 이 두 권을 한번 좀 심도있게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책은 잘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이 저에게 준 감동과 어떤 여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보통이지만요. 전혀 보통같지 않고 매우 훌륭합니다. 첫 작품 암환자가 출간됐을 때 송곳 그리고 치즈 인 더 트랩 다들 유명하죠. 이런 쟁쟁한 작품들과 함께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좀 선이 단순하고 파스텔톤으로 채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서정적이고 포근한 그림체로 인지가 됩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보통이 아니죠. 이야기의 이런 내러티브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승부하는 작가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밋밋한 그림 속에서 청년 암환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예쁜 그림체와는 다르게 말기암환자가 살아날 수 있다거나 희망을 품으라는 단순한 메시지로 힘내라 이런 식의 평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애인 그리고 친구들의 아픔 그로 인해서 서서히 함께 무너져 내려가는 암환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고 건조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릴 때는 별로 와닿지 않던 죽음이라는 것이 요즘 나이를 조금 먹고 세상을 약간이나마 살아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상가집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지죠.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뭔가 두려움 그리고 아쉬움 그리고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다지도 부질없던 것이었던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는 하죠. 그래도 이따금씩 가족이나 가까운 이의 죽음이 느닷없이 찾아올 때 하지만 여전히 슬프죠. 매우 슬픕니다. 어떻게 슬퍼해야 옳은 것인지도 모를 만큼 아무리 많이 다녀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죽음이라는 대전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쩌면 이 만화책은 우리의 인생 수업의 한 종류일 수도 있고요. 이별 수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대신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 암환자의 내용을 보면요. 암을 선고받은 청년의 이야기로 책의 스토리는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위암 사기라는 아주 청천병력의 선고를 받은 26살 청년이 주인공인데요. 아쉽게도 군필이에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군대라도 좀 늦게 가지. 대학교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미래가 창창한 청년.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발견되면서 모든 생활이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젊을 때 발병하면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죠. 암이. 그래서 매화 매권이 진행될수록 주인공의 병세가 눈에 띄게 악화됩니다. 한창 꽃피워야 할 나이 26이지만 병상에 누워서 하루가 다르게 젊음이 그리고 목숨이 시들어가고 있죠. 책을 보면은 좀 나이에 비해서 사회물을 덜 먹은 아주 순수한 청년으로 주인공은 묘사가 됩니다. 순수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사를 잘 모르는 어쩌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한 그런 느낌이에요. 눈치가 없어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영국에 가서 PC&칩스를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다. 뭐 이런 좀 뜬금포 대사를 날리는데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작가가 이런 캐릭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항암치료를 계속하면서 심신이 점점 피폐해져 가죠. 그리고 예우도 굉장히 좋지 않아져서 마지막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로 가면은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곳으로 옮긴 뒤에는 삶을 포기하려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자아가 만들어낸 환영의 세계 거기서 스스로의 이름을 찾게 된 뒤 알게 된 뒤 사망하게 됩니다. 수면 중 그리고 이제 암에 의한 통증으로 몰핀을 과다 투여하죠. 이렇게 의식을 잃었을 때 주인공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정신적인 공간 숲이라고 명명이 되는데 이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목인 암환자는 이 심상세계의 주인공 암환자로 변해서 현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며 왜 자신이 숲에 있는지 몸이 조금씩 부서져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숲의 존재들의 말을 듣고 이 사막이 넓어지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정차없이 배해를 하죠. 이 극중에 나오는 캐릭터, 주인공을 도와주는 캐릭터인데 비컬이라고 합니다. 사막에 도달한 후에는 단편적이나마 자신의 마음들과 대면하게 되는데요. 이 캐릭터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가지 여행을 하면서 스스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등장하는 캐릭터를 잠깐 보면요. 일단 사막의 왕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숲에 나타나서 사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이 비컬이에 따르면 밖에서 온 사람들은 사막의 왕을 먼저 만나거나 아니면 숲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만나거나 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전자는 사막을 벗어나는 도중에 몸이 부서져서 금세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막의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데요. 이 사막의 의미를 알아야 하겠죠. 이 사막은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은 이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환자들이 공유하는 세계 그리고 주인공은 첫 항암치료를 통해서 이곳에 발을 들이는데요. 숲의 존재들의 말에 따르면 점점 사막이 되어가고 있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병이 악화될수록 숲의 몸이 조금씩 부서져 가루가 되는 것이죠. 이에 비례해서 현실세계에서 해당 부위가 절여오거나 손과 발이 되겠죠. 그리고 눈과 귀가 약화되는 이런 쪽으로 피드백이 발현됩니다. 뭐 다른 의견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이 사막의 왕 그리고 이런 캐릭터를 절망감으로 표현을 했는데 읽는 이에 따라서는 살고자 하는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표현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좀 재밌어요. 요요추숲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캐릭터 중에 요추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 경추추숲. 경추를 의미하는 듯 하죠. 현실을 직시하고 부정적으로 현 상황을 자꾸 해석하고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려는 암환자에게 조언을 하는 말인데요.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찾아라. 진정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아마도 작중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의미를 남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표현들인 듯도 합니다. 책의 제목인 암환자는 암환자를 좀 부드럽게 표현한 그런 발음이죠. 암환자. 한창 꽃피워야 할 나이에 병상에 누워서 시들어가는 젊은이. 그러나 이 만화는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꿈속에서 광활한 숲을 만나고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는 그곳에서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사막의 왕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에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건 우리 마음도 어쩌면 그 숲속에 있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책의 탄생 배경에는 이 저자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도 많은 충격을 받고 좀 생각을 하게 돼서요. 회사를 그만두고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책을 읽고 몇 달 이상 이 그림을 계속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만화가가 되었죠. 한 회 한 회 이 아버지와 나눴던 시간들을 수없이 복귀해 보고 그리고 생전에는 좀 대면 대면 했던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심정으로 이 책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이 병이 깊어질수록 꿈속에서 더 치열하게 숲을 헤매지만 오히려 독자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친 내면과 일상 그리고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순간을 제공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책은 사막의 왕을 찾아서 숲을 여행하는 이 주인공의 꿈속 이야기가 기본 내용인데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슬프게 그리고 때로는 나름의 스펙터클한 모험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이 봐도 괜찮은 만화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스물여섯 젊은 청년의 암 말기 투병기 이렇게 보면 비극의 한 단편이지만요. 꼭 그렇게 보기만은 어려운 여러 밝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심파드라마처럼 극적인 해피엔딩이라던가 아니면 뭐 좀 그런 상투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묘사를 잘했기 때문에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마음 한편의 뭉클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든 작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암 환자의 감정과 시선을 진솔하게 담아내 웹툰 암 환자 암 말기 젊은 환자의 시선으로 일상의 정서를 포착해서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준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훨씬 감동의 물결이 큽니다.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보면 몇 가지 대화가 기억에 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을 아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비참할까? 둘 다 끔찍한 일이긴 하겠지만 주인공인 암 환자가 자신이 속한 병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치매 환자분을 보면서 생각한 말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산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을 아는 것 어느 쪽이 더 비참할 것인가? 뭐 누가 누가 더 불행한가라는 배틀을 벌이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만약에 저에게 이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이 더욱 비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본인 스스로는 그러한 사실과 인지조차도 못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죽는 순간까지 저 스스로이고 싶습니다. 나 자신인 채로 늙어가고 그리고 나 자신인 것을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자신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저자의 경험담이라고 하는데 책 내용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춘을 바쳤다. 인생을 바쳤다. 삶을 송두리째 바쳤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아들도 바치라는 것이냐? 네, 성무님. 하고 묻지 않았다. 물을 수도 없었다. 주인공의 아빠가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상사인 상무가 아니, 자식일도 자식일이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의 속으로만 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공감이 가요. 청춘과 인생을 바쳐서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라는 것인가? 이게 진정한 삶인가? 삶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까지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가? 죽으면 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일과 삶에 대한 의미 그리고 공과사를 구분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도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죽고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돈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지만 그거를 벌려고 여기 표현대로 인생을 깎아가면서 슬픈 그리고 답답한 삶을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럼 내가 돈을 안 벌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죠. 앞으로의 시대는 확실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봐도 이제는 예전에 과거의 교육과 이런 답습을 하다가는요. 가장 위험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제 예전처럼 학교 끝나고 학원 뺑뺑이로 대여섯 개씩 돌린 다음에 뭐 광학부 외고를 보내고 싶어서 그 서브 학원을 보내고 이런 테크트리로 결국엔 대학을 가서 오늘날에 이러한 준비 안 된 교수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받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번다는 것인가요? 그것보다는요. 그 학원비 낼 돈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는 게 훨씬 남는 장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확신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자체, 종류와 개수가 소멸되는 지금 시대에 예전에 그 고루한 교육 방법과 그런 학교의 체계를 답습하는 전통의 대학교들을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요즘 정말이지 많이 해봐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서로 가족들하고 아침에 얼굴만 보고 저녁에 서로 자는 모습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한국인이 사망하는 원인 제1위 3명 중 1명이 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암환자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한가 삶을 관통하는 주제지만요 무겁고 축 처지지 않게 비교적 좀 수월하게 무난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과 여운이 있는 훌륭한 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암환자가요. 실적이 엄청납니다. 이게 원래 한국의 웹툰 플랫폼인 레진 코믹스라는 데에서 연재가 됐다고 하는데 레진 한국 서비스에서 천만 그리고 일본 서비스에서는 약 1200만의 조회수가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곳이 코인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만약에 이 천만에 곱하기 200원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 암환자는 웹드라마로도 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DP도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김보통 작가 대단한 건 알았지만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직전이에요. 이러한 작가가 만화가가 된 건 그야말로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일도 있고 해서 이제 좀 더 이상 못 다니겠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참고로 인류대기업에 잘 나가는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작은 책방을 열려고도 했고요. 로스쿨 준비도 했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건 그냥 취미였는데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일반인들 사진 있잖아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계속 올려봤다고 합니다. 대생 연습이나 그림 연습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한 몇백 장 정도가 쌓이니까 송곳, 송곳 아시죠? 드라마로도 됐는데 거기에 최규석 작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고 해요. 당신 그림과 스토리가 좋게 보인다. 만화 한번 그려보지 않겠는가. 이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작품으로 무엇을 다룰까 하다가 처음 꺼낸 이야기가 아버지와의 추억이죠.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나름의 발버둥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바쁜 시대를 살아오셨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자녀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자식 이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지켜보고 돌봐주지만 이걸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센서티브한 그리고 좀 다재다능한 아버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머리가 커지고 나이가 들수록 뭔가가 자꾸 어긋나는 듯한 그리고 말을 하면 싸우니까 이제 서로 입을 다무는 그런 관계가 연속이 되죠. 그러다가 결국 헤어지고 난 뒤에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야말로 자기 치유적인 행위였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이런 죄책감을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보는 사람 즉 독자를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그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고 소위 대박 작품이 된 배경이죠. 이 암환자를 지금 아버님이 여기 암환자였으니까 참 오랜 시간 동안 잘 지켜봤다고 해요. 모르핀을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이 암 말기에 갈수록 통증을 이겨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온몸이 아프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핀을 맞으면 의식이 없습니다. 하루에 심할 때는 깨어있는 시간이 30분도 안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병원 시스템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모르핀만 맞을 거면 꼭 병원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아버지의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 어머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꿈속에서 재미있는 모험을 떠나고 있나봐.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던 이야기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마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암환자를 계속 그려왔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 이 아버지가 투병 말기로 갔는데 하필 그때 재직하고 있던 회사가 가장 바쁠 때라고 해요. 그리고 회식도 가장 많은 아버지는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는데 자식은 상사들 비위 맞추느라고 술자리, 가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직장생활에 정말 큰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픈데도 회식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괴로운 심정 이걸 만화로 그려서 아버지에게 변명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사실은 저도 힘들었다고 이런 내용을 말이죠. 그래서 절망감이 그때 더욱 커졌다고 하고요. 이거를 만화 속에서 사막의 왕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암환자들은 육체적으로도 괴롭지만 점차 커지는 절망감에 더 힘들어하는데 아, 내년은 나에게 없겠구나. 자식도 못 낳고 떠나가는구나. 나의 아이가 결혼하는 걸 못 보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오는 절망감 때문에 삶에 대한 의지가 꺾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병 생활 중에도 긍정적인 마음이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삶의 질을 봤을 때 마지막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행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행복하다고까지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절망하지 않는, 지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가신다. 이런 내용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하루를 사는 것과 마지막 하루까지 절망감을 이겨내고 사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주 크게 보고 깨달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책 암환자는 암환자들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겪는 게 아니라 외로움과 두려움 같은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크게 겪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한다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여파에선지 미국에서는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암환자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알아야 환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커리큘럼에 치료 레파토리에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혈견이라는 말이 있죠. 이 책은 직접 봐야 됩니다. 제가 뭐 아무리 말로 해봐야 감동이 진짜 한 몇 분의 일이나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뭐 암이 삼기다, 암 사기다 이런 내용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료 종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종종 들려오는 지인들의 암 선거 소식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데 저도 좀 마음이 매우 안 좋고요. 어쨌든 간에 암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한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0기부터 4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병기라고 합니다. 먼저 0기 암은 이제 전구 단계인데요. 암이 이제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현미경으로 판단할 경우에 세포 내에서 변화가 온 단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0기는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 이걸 갖고 또 침소봉대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기 이제 암이 발생하는 단계인데요. 암의 식별은 가능하지만 전의가 되지 않는 국소적인 단계입니다. 보통 1기 암도 이제 요즘에 워낙 건강검진이 일상화됐으니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제 1기 암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암의 진행이 그만큼 또 빠르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검진을 했는데 내년 1월이 오기 전에 암이 1기에서 3기까지 확 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인데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 1기 암까지는 그냥 놔두면 자연 소멸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 구글링 같은 것을 좀 조사해 보시면은 해외의 이 선진 병원들에서는 1기는 그냥 계속 지켜봅니다. 괜히 이것을 개복수술하거나 항암치료를 하거나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인위적인 압력을 좀 프레셔하면은 이 암도 거칠게 반항을 하죠. 암이 좀 나름 생명체니까 죽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디펜스를 하죠. 그래서 세력이 커지고 막 여기저기 암세포를 뿌리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외부에서 어떤 압력을 행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국소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1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2기인데요. 주위에 림프절을 침범한 단계입니다. 림프절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보다 더 인체에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은 거예요. 세포, 이 암세포들이요. 그래서 이제 원발 부위 주위에 암이 퍼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산되지 않고 국한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주위의 조직을 침범한 단계입니다. 암이 직접 아니면 이제 우리 몸의 림프관을 따라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점령해가는 단계죠. 이때부터 이제 경고등이 켜집니다.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4기, 다른 장기로 전의된 단계입니다. 이거에 이제 혈액을 통해서 암세포가 우리 몸에 어디든지 침범하는 아주 안 좋은 예후의 단계이죠. 암의 변기를 정확히 알아야지 환자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 조기암은 0기와 1기로 해당을 하고요. 2기, 3기, 4기에 해당하는 암은 여러 치료법을 병합해서 암의 진행을 억제, 정지시킬 수 있는 단계를 재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백혈병 같은 경우는 이미 발견되는 순간 4기 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혈병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기암과 암 사기를 약간 혼동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말기암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말기는 기대수명이 6개월 미만이고 환자 상태가 그야말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쓰는 일반적인 단어인데요. 보통 의료계 종사자, 의사분들이죠. 의사분들이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인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으니까 좀 주위 사람들 좀 만나고 마무리를 할 시간을 가지시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암병기는 뭐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암 치료는 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예전에는 좀 보험 쪽에서 커버리지가 약할 때는 일단은 암 걸린 사람이 제일 좀 힘들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암 치료를 한 2년 정도 하면 뭐 1억 5천 2억은 그냥 없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국가가 좀 많이 커버를 해주죠. 그래서 각종 비용에서 환자의 개인 부담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 부담이 되는 수준이지만요. 그리고 이제 병원 측 같은 경우에 보면 자꾸 이제 비급여 항목이라던가 일반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치료를 많이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하라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치료가 효과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겠지만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강의 비용을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암치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전체 비용을 좌우하는데요. 암에 조기 확진된 환자가 급여 대상 항암치료를 이용하면 완치되기까지 필요한 비용은 대략 약 5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급여가 인정되는 항암치료를 이용하고 가장 보편적인 4인 이하의 병실에서 입원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붙을수록 많이 뛰죠. 비급여 항암치료를 하거나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이 아직까지도 수천만 원 이상까지 많이 상승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좀 보면은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치료비용,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거 이런 쪽은 국가에서 급여 항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암치료비용은 급여 대상이 되는 치료 항목이 많을수록 저렴하겠죠. 비급여 항암치료제나 상급병실 이용 여부가 전체 비용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이 수술비와 기타 비용은 암의 종류에 따라 비용 격차가 있지만 대부분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항암치료비용을 보면은 이제 화학치료죠. 암치료비용 중에서는 가장 변동폭이 큰 부분입니다. 사용 약제와 투여 횟수에 따라서 1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5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신평원 지정 급여 대상에 항암화학치료를 한다. 환자부담액은 회당 10만원 내외입니다. 이 정도면 뭐 할 만하죠. 그리고 이제 치료 반복 횟수는 3회에서 6회 전 국민 평균은 5회 정도라고 하는데 초기암이라던가 비교적 보편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리고 환자의 예우가 건강한 이런 암에 걸릴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암치료가 급여화로 이미 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암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항암치료비는 100만원 내외를 예상하면은 무난할 듯 합니다. 물론 기수가 낮을 때 얘기죠. 반대로 비급여의 화학치료 그러니까 뭐 신약이라던가 부작용이 적은 약재라던가 면역항암제가 새로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급여를 신청을 하긴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다던가 이런 쪽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회에 천만원 가까이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해외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1회 접종으로 치료가 되는 약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이쪽의 내용을 참고로 했는데요. 비급여 항암치료의 평균 비용은 2천여만원 정도 전체 암치료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암치료 비용의 대부분은 항암치료 요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비급여 약재, 부작용이 적은 약재, 신형 면역항암제 등의 신형치료제를 사용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신약이 나왔다고 해도 반드시 몸에 좋은 건 아니고요. 어쩌면 아주 운이 나쁜 케이스일 경우에는 내가 나의 치료비를 내고 제약회사의 베타 테스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나온 거라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란 사실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입원 비용 암치료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암으로 인한 입원 시에 환자 부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사실 6인실, 5인실 하면 하루에 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인실, 1인실로 올라가면서 막 올라가죠. 실손보험의 적용도 되봐야 50%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병실과 입원 기간에 따라 총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단 6인실은 방금 말했듯이 만 원 정도 그리고 4인실을 보통 평균으로 하는데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2인실은 좀 저렴한 곳이 7, 8만 원 비싼 곳은 3, 40만 원 그리고 1인실은 저렴한 곳이 한 4, 50만 원 그리고 비싼 곳은 부르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병원에 가면 처음에 이제 병실이 없다고 막 2인실에 며칠간 투숙을 시켜요. 참 병원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 같은 곳도 대부분의 과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아주 일부 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 사실 이게 의료수과라는 제도에 좀 묶여가지고 의사들이 본인이 그렇게 노력해서 의사가 됐는데 생각하는 이익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 경영에 관한 내용이 더 크지만 어쨌든 간에 좀 많이 비싸요. 아직까지 뭐 미국보다는 싸다고 하지만 왜 항상 이렇게 가장 비싼 거는 미국하고 비교를 하나요? 유럽 같은 곳은 무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툭하면 이제 의업이라던가 의사단체가 밖에 나와서 데모를 하잖아요. 데모를 하는 것까지는 본인들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경영자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은 어필하고 싶어서 파업과 데모를 한다. 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파업의 이유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본인들한테 지금 불리한 내용이 오니까 그 내용을 이제 주제로 잡아서 파업을 하겠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가장 큰 목표는 본인들의 이익 창출과 이익률 개선인데 이런 내용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제 암 수술비도 있죠. 뭐 암 발생 부위라던가 암세포 처리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달라지지만 실제 환자 부담 금액은 대략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식도암 수술비용은 약 2천만 원 정도 급여 적용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액면 금액이죠. 그리고 폐와 간 절제술은 약 천만 원 정도 위 절제술은 약 800만 원 정도 유방 절제술은 약 400만 원 정도 갑상선은 약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항암치료와 입원수술 외에도 식사와 검진 및 치료에 필요한 각종 의료행위비 이게 또 영향을 줍니다. 뭐 표준화가 잘 안 돼 있는 측면이 있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암 진단에 따른 이 건당 요양급여는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으로 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 부담 비율은 약 5%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 금액은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래저래 다 합치면 암 치료 비용의 환자 부담금은 아직도 비싼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비급여 항목이라든가 특진 교수, 과장 전담 교수가 진료를 하고 기타 등등으로 계속 플러스 요인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부가 지정한 급여 부분으로만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그런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병원에서 약간 어떻게 표현할지 좀 애매한데 다른 환자들보다 조금 손이 덜 갈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조금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병원은 환자를 살리는 이 의술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영을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암 관련 치료 비용을 하고요.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1편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로만 봐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의 보험에도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판매 조직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직접 육성하는 대리점군이라든가 설계사한테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에이전시들이 워낙 화랑이죠. 그래서 소속 휘하 설계자 수가 많은 이제 독립법인들 GA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이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이제 압박을 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정도의 지원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 A 보험사를 팔지 않고 B 보험사를 팔겠다.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보험회사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인 당신에게 가장 우수한 가장 좋은 보험을 추천할 수 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들에게 가장 높은 수수료가 주어지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계사 GA에게 많은 수수료를 준다. 곧 소비자에게 돌아갈 보장이 떨어진다. 라는 말과 이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험이라는 게요. 사실 있으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내가 이용을 못한다고 해도 사실 이용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괜히 돈 벌려고 아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도움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까지 재정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뭐라도. 그럼 어떻게 들 것인가가 중요한데 각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나 가족 환경이 워낙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만 적어도 이것만은 들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살펴보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보험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할 보험은 CI 보험입니다. 왜 이 CI 보험이 비효율적이고 가입을 하면 안 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크리티컬 릴리스 즉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가입할 필요가 매우 약한 보험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CI 보험의 기본 바탕은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 다들 아시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종신보험에서 약관에 정한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사망보험금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선지급하도록 추가 기능을 넣은 것이 CI 보험입니다. CI 보험은 가입 후 사망을 하게 되면 주계약의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만약 사망 이전에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받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즉 CI 보험은 사망에 대한 준비,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망도 준비하고 질병과 수술도 한꺼번에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좋은 보험인 것 같은데 왜 안 좋다고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내용, CI 보험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중대한 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죠. 중대한, 이 중대한을 누가 판별한다는 거죠? 보통은 보험회사를 개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CI 보험의 중대한 질병의 약관 중에 나오는 암, 뇌졸중, 금성, 신근경색증 이 중대한 암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치민파괴적증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초기 발병된 암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말을 어렵게 꼬아놨는데요. 쉽게 말해서 암에 대한 부분은 중대한 암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암은 거의 보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나오니까. 방금 전 암에 대한 치료비 대강 이야기를 해봤죠. 천만원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국가의 건강보험이 커버를 하고 남는 부분을 개인이 든 보험을 해결하니까 실제 얼마 안 나와요. 다만 이 갑상선암이라던가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이런 소외감은 이제 이 sci 보험에서 보상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손해보험사도 제외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신근경색증은 일반적인 뇌졸중과 급성신근경색증과 차이가 나는 한마디로 안 준다 하는 겁니다. 이 중대한 심근경색증의 경우 심전도 변화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 심근경색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이 중대한이라는 말 때문에 보험사에 많이 유리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죠. 또한 중대한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발견되어야만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뇌졸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뇌졸중의 중대하고 단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이 자꾸 보험사가 태클을 걸고 이러면 처방을 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랑 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중대하고 정말 사망에 이르기 직전이다. 그러면 하겠지만 좀 어지간해서 개인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단순 초기 질병은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으로 판정이 되어야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발전이 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단순 3대 질병 진단비로 5인에서 가입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보험인 것입니다. 굉장히 받기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뇌와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은 거의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술이나 화상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어려워요. 즉 암 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은 거의 사망에 이르는 중병일 때야만 돈이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CI보험은 사망, 암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사망과 암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고 굉장히 비싼 CI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 중대한이란 단어가 아닌 일반적인 암, 뇌졸중, 급성 신근경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CI보험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이게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이유는 보험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보장 중에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사망, 암, 뇌졸중, 급성 신근경색증인데 이 모두를 커버리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약관을 보면 CI보험은 얼핏 보면 4가지 항목을 모두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각각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 1회에 한해서 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뇌졸중에 걸리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를 받게 되면 사망에 대한 보장도 작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사망에 대한 보장도 거의 없어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줄 걸 그냥 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비를 받지 않게 되고 사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망에 대한 준비만 하려고 비싼 CI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험은 자신에게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있어도 나쁠 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보장을 못 받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러려고 그 비싼 돈을 보험회사에 넣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CI보험은 사망 또는 암 또는 뇌질환 또는 심장질환 보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드는 목적의 진정한 보장은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됩니다. 즉 사망 그리고 암 그리고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사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질병을 준비하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보험이 CI보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도저도 아니게 준비가 되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대단히 비쌉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 중에서 가장 비싼 보험 측에 드는 게 CI보험이죠. 보장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니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에 걸리고 진단금을 받고 뇌질증에 걸리더라도 또 진단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야 하겠죠? 진단비를 받는다고 해서 사망에 대한 보장이 줄어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보험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 지인들도 이제 슬슬 보험회사 명함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연수가 짧아지고 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기의 유효기간도 단축이 되니까 점점 기본급이 없는 또는 매우 적은 보험사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죠. 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야 보험을 들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좀 들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안면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실손보험 한 5만원짜리 정도 해서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거는 필수입니다. 다들 이제 아시니까요. 참고로 저는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100% 커버리지가 됩니다. 가끔 보험사에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100% 실손보험 유지 중이라고 답을 해도 새로 나온 게 무조건 더 좋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해요. 저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끊어버립니다. 정말 필요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상 보험을 가입해 줘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지인분이 갖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지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보험 상품들도 나름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 CI보험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게 됐을 때 스스로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고민하고 충분히 비교한 후에 결정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